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의 부속물로 보는 건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그것 자체로 완결성이 있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리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phpMyAdmin과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각자가 필요한 항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운영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이 생기면 그것을 좀 더 일반적인 목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될 거고 이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저는 더 자연스럽고 그 목적도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서비스도 많고 또 프로그래밍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 몸에 꼭 맞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남이 만들어 오는 틀 안에 나를 맞출 게 아니라 나의 취향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느낀다면 어떨까요? 또 그 틀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프로그래밍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프로그래밍을 결합하면 데이터베이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기술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있죠. 그 중에서 PHP라고 하는 기술과 이 MySQL을 어떻게 연동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시죠.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는 무관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에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에 프로그래밍을 결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라는 게 있어요.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는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API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PHP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PHP와 MySQL은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PHP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가장 많이 쓰고 또 MySQL은 PHP라고 하는 프로그래밍과 가장 많이 결합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MySQL이 웹의 등장과 함께 아주 주목받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었고 또 PHP는 사실 웹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PHP는 MySQL뿐만 아니라 Oracle, MSSQL, 기타 등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고 MySQL도 마찬가지로 PHP뿐만 아니라 Python이나 또는 Java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랑 결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HP와 MySQL은 두 개가 자주 다니는 관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두 개가 불가결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실습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실습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습을 잠시 놓으시고 제가 하는 여러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흐름이지 이거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흐름을 파악하는 거에 방점을 두시고 따라오실 때 안 되면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준비해놨어요. 데이터들을 그래서 스튜언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스튜언트 테이블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입력한 데이터를 웹을 통해서 이 테이블의 형태로 표의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서버에다가 입력하세요. 복사하고 저는 mysql-u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거를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select from 그리고 student 라고 하고 stu dnt 해서 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웹으로 출력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은 웹페이지 만들기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웹페이지와 이 php코드가 섞여있는 이 문서를 여러분의 그 웹서버에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곳에 위치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우선 mysql에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cd 바 따따따 밑에 들어간 다음에 ls-a라면 파일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이 주소 위치는 path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생활코딩에서 설명드리는 리눅스 수업을 들으셨다면 아마 저랑 똑같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리눅스 시스템에 쓰신다면 다른 디렉토리에 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윈도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진행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vi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지웠습니다. rm-list.php 지우고요. vi-list.php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음 여기에다가 방금 제가 복사했던 문서 있죠. 그거를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php 파일이에요. 요거를 자 붙여넣기가 잘 안 돼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여기 vi 사용법을 모르시면 이번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 설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나오고요. 자 요 list.php 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웹을 통해서 접근해서 저 파일을 열람하면 이 php라는 것이 이 MySQL에 접속해서 MySQ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합니다. 이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요 주소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입력합니다. 즉 이 웹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웹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안에 웹서비스도 깔려있기 때문에 웹서버가 깔려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를 하게 되면 이 리눅스 안에 깔려있는 웹서버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list.php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방금 우리가 이 vi라고 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든 list.php라고 하는 이 php 파일을 이 웹서버를 통해서 어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엔터를 쳐볼게요. 자 1번 이숙경 그리고 컴퓨터공학과고 박재숙은 영문과고 백태훈은 컴퓨터공학과라고 나오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어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는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list.php란 파일이 어떻게 어떤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vi.list.php에서 이 파일 열어볼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이 html 문서 문서가 나오죠. 그래서 html로 시작해서 바디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html 문서와 똑같습니다. 자 한번 여기 있는 이 list.php 파일에 이 현재 이 웹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html head 이렇게 있고 바디까지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로 시작해서 이 테이블 닫히는 테이블로 끝나는 여기까지가 기존의 그 그냥 html이랑 다른거죠. 결과적으로는 테이블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php가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저 테이블이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죠. 자 여기 가보시면 자 php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list.php란 이 파일을 읽어드릴 때 어 이 꺽쇠 물음표 php가 나오면 아 이제부터 php코드가 나오겠구나 라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php코드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mysql underbar connect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요거는 php가 가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그 이 명령 이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이 php 서버를 가리키는 건데요. 로코로스트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 웹브라우저에서 로코로스트가 뭐라고 했죠. 이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로코로스트라고 하게 되면 이 php가 구동할 때 자 이 php가 구동할 때 그 php가 구동되고 있는 컴퓨터 안에 my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hp와 mysql이 mysql이 같은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mysql이 다른 머신에 다른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ip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oot 이 부분은 이 id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oot라고 하는 id는 123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게 되면 mysql 언더바 커넥트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php가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비밀번호 1234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습하실 때는 여기 있는 1234를 본인의 환경에 맞게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1234같이 엉터리 비밀번호를 쓰시는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만약에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 mysql 언더바 커넥트가 성공되면 여기 있는 커넥트가 어 false가 아닌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if문 조건문을 통해서 만약에 이 조건문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이 fals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unable to connect to div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이 php를 종료시키게 되는 겁니다. 에러에 대한 처리인 거죠. 자 mysql 언더바 select 언더바 div이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인자로 클래스를 전달했어요. 이건 뭐랑 같냐면 자 자 우리 mysql 할 때 배웠죠. use하고 클래스라고 해서 이 컨텍스트를 변경시키는 명령 기억나시죠? 바로 저것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 sql문 있죠. select from student limit 10 그럼 student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전체를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10개의 데이터만 가져온다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이 sq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php의 함수에다가 인자로 여러분이 방금 정의했던 select from student limit 10이라고 하는 저 sql문을 대입해 준 거죠. 그럼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결과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는데요. 만약에 그 변수가 false라면 그렇다면 뭔가 에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러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php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쭉 내려가면 자 이번에 이제 비로소 예 테이블면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html 코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echo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php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바로 이 테이블 있죠. 자 이 부분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 바로 echo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출력된 부분입니다. 아직 tr이나 이런 부분들은 출력되지 않은 상태에요. 그럼 다시 코드로 들어가보죠. 자 그러면 자 while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while은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반복문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false를 리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호출하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while문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이 실행이 되면 mysql underbar patch underbar assoc 라고 하는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이 php의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로 result를 주는데 이 result는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select from limit 이라고 하는 sql 문을 대입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result인데요. 그 result을 mysql patch underbar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첫 번째 인자로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면 이 row라고 하는 변수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배열의 형태로 리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ile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이 되면서 더 이상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을 때 이 mysql underbar patch underbar assoc 라고 하는 이 함수는 false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false가 되면서 이 while문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while문이 실행이 되는 동안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요. 자 echo는 뭐였죠? echo는 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echo하고 tr 그리고 td라고 하고 여기 $raw라고 적었습니다. $raw는 뭐죠? mysql underbar assoc organization이 리턴해 주는 값이 $raw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자 이 변수에 변수에 들어 있는 이 값 중에 id라고 하는 인덱스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raw에 저장되어 있는 값 중에 id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이 id라고 하는 데이터는 뭐에 해당되냐면 셀렉트 id name 자 이렇게 하면 이 id 있죠? 이 id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 슬래시하고 td를 해서 이제 컬럼을 만들어 준 거죠. 이건 htm의 명령을 아셔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d를 해서 새로운 컬럼을 열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그 원소를 인덱스를 넣어줘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컬럼을 닫고요. 컬럼을 다시 열고 로우에 이번에는 department라고 하는 인덱스를 제공을 해서 이게 다시 테이블을 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tr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한 행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tr이 여러 번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문이 나와서 테이블을 닫어줘서 이 테이블명을 구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이 html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php는 그럼 이 html 코드를 웹브라우저가 읽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좀 더 시각적인 이 기호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php와 mysql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mysql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수업은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암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html, css, php, mysql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ysql만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번 시간이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경험을 차츰차츰 향상시켜 나가면 점점 기술적인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나중에는 기술을 수적처럼 부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윈도우에서 실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